우리가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무지개 포에버를 쓸 거예요. 저기. 회사님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제가 그럴까요? 네. 크게 쓰세요, 크게. 크게 쓰셔야 돼. 너무 큰 거 아니야, 저거는? 금방 그리지, 뭐. 금방 그리지. 이게 더 크게 써야 되나? 좀 더 세게. 두껍게. 형, 이거 한번.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잘한다. 개, 개. 야, 다리가 기니까 거의 컴파스네, 컴파스. 와, 금방 가네. 컴파스야, 컴파스. 4, 4. 4, 4. 미안. 4를 좀 이쁘게 좀. 4, 4였을까요, 4? 영어 쓰면 저기 서귀포까지 넘어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귀한패스님, 너무 위로 가셨어요. 좀 내려오셔야 돼. 좀 사이즈 좀 크게 하려고. 작가의 창작, 창작 그. 디자인, 디자인. 핸린예술, 핸린예술. 귀한패스 핸린예술. 그림 지가 안 그리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게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아니야, 생각이 있을 거야. 두꺼풀. 약간 이렇게. 각도를 생각하고. 미징. 인체감, 인체감. 우와. 야, 아니, 우리는 2D를 생각했는데 여기는 3D를 하시네. 우와. 해봐, 해봐, 해봐. 괜찮네. 괜찮다, 야. 괜찮다. 아, 좋네. R. 좋다. 예쁘다. 예쁘다. 이게 해논이가 괜찮잖아. 그러니까, 의미 있네. 윤현민 회원님.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뭘 하니까 너무 좋네. 우리가 단자 사진 하나 찍어요. 자기 안 나올 텐데요. 지미집, 지미집. 미안한데 언니가 찍어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내가 찍어? 인간 지미집. 인간 지미집에 셀카봉까지 들면 장난 아닐 거야. 맞네, 맞네, 맞네. 자, 같이 모이세요, 모이세요. 배진 씨 잘 잘랐어. 자기가 찍어줄 거야. 아니, 본인이 찍으면 본인 셀카봉은 누구야. 그러니까.